안녕하세요 드림직여차 입니다 오늘 지금 건조기를 하차하러 왔거든요 건조기 한대 하차 한다고 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왔는데 하물차로 한대라는 얘기네요 굉장히 많죠 크기도 다 여러가지 입니다 작은거 있고 중간거 있고 아주 큰거 있고 이제 여기서 하차해 갖고 들어가는데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게차가 몇평 왔다갔다 해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하차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제가 루프캠을 지난번에 설치한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활용하는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는 데가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걸 통과해 갖고 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번이나 들어갈까 그랬는데 끝까지 무사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루프캠은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동영상을 한번 더 올리는거에요 루프캠이 없을때와 루프캠을 켰을때라는 차이점을 보여드릴께요 현재는 루프캠을 안키고 작업을 하고 있죠 작은 건조기는 시야가 많이 가리지 않습니다 하차를 내려서 들고 갈때는 바짝 땅에다 붙여서 들고 가는데 시야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럭저럭 볼만 합니다 그래서 루프캠을 안켰는데 지금 대부분 다 보이죠 사람 키보다 얕기때문에 크게 시야가 가리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루프캠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작은 건조기는 크게 무리없이 들어가고 있죠 걱정했던 땅도 괜찮게 다닐 만 하고 보통 두 타임 정도 걸릴 것 같았는데 이런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후방 카메라도 다 켜 있는 상태인데 위에 있는 거는 별로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감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후방 감진기는 바로 뒤를 붙여주기 때문에 후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전진할 때 지금 건조기 작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중간 건조기부터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리죠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차하면 작은 건 다 하차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땅이 굉장히 약해 보였는데도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간 건조기를 하차로 합니다 하차로 했는데 밑에까지 내리더라도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지고 있죠 현 시야가 고대로 힘든지 이 앞에 차가 와도 몰라요 머리를 옆으로 내놓기 전에는요 조금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건조기부터는 건조기 차이가 있죠 거의 사람 키만 합니다 제가 이제 루프캠을 설치합니다 루프캠 설치하는건 간단해요 튀었다 붙였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 거의 중간까지 빼 놨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가 루프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열었죠 그리고 루프캠 갖고 나가서 위에다 붙여놓고 전원과 영상선을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자 들어갔죠 화질도 좋아요 정확히 비치고자 하는 쪽을 조정을 해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아까 화면과 이 루프캠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안보고 루프캠만 보고도 전후진을 할 수가 있어요 루프캠과 후방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만 보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하는게 제일 좋겠죠 이 모니터는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해서 보조장치일 뿐이지 직접 눈으로 보는게 제일 좋아요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눈으로 보고 그 외에 시야가 가려졌을때 이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내려보면은 시야가 가려졌을때 어떻게 루프캠으로 보는지 보이십시오 현재 내려오면은 저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요 지게차는 각종 작업장치에서 안보인 상태에서 지금 저만큼 안보이는거에요 근데 지금 루프캠 모니터로 보면은 다 보이고 있죠 모니터로 보면 누가 그 주위에 누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무슨 물체가 있고 이런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거죠 지금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안좋아서 그렇지 뒤에 물체가 다가오면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은 요거에 처음 보고서 저는 전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감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되돌기름을 안키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야가 가릴 때는 안전을 위해서 켜주는거죠 이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경사가져 있어갖고 거기 들어갈때는 지금 하자분이 잡아주고 계시죠 지금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좀 모니터만 보고도 물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전할 수가 있죠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저거 없을때는 머리를 계속 내놔야되요 좌우로 지금 안정적이죠 앞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체적으로 도움이 한 번 됐습니다 안전에 일단 그 부분까지 부지런히 떠서 날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잘 보이죠 거리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놓고 확인해 가면서 가야되요 지금은 모니터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4배속입니다 무려 4배속 큰 건조기죠 이것도요 근데 더 큰 건조기가 마지막에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안전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작업이 끝나겠죠 시야가 안 좋을 때는 앞에 뒤에 옆에 다 살피면서 가야되니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다 보면서 가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작업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불구야 위에 카메라나 설치했을 뿐인데 작업이 쾌적해지죠 이 루프캠은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씩 다뤄서 사용하면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 지게차에 다루는 장비 중에서 후방 감지기 하고 후방 카메라 하고 그리고 이 루프캠은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별로 돈도 많이 안들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카메라 구입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카메라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끊어지면 또 사용하기 위해서요 버린 것도 많고 모니터도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또 구입했습니다 또 주문해 놨는데 필요하면 사는 수밖에 없죠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현재 이 상황이 딱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흡족합니다 아주 이 루프캠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루프캠을 제가 오늘 이날 사용하면서 제가 덕을 본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건조기를 하차하러 가는데 꽤 부피가 크죠 이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조기를 들고 나면은 아마 시야가 완전히 가려질 거예요 가장 큰 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요거 들고 자 이제 한 대입니다 제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뒤에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오지는 하는데 지금 현재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있는 두 개의 모니터 중에서 왼쪽 모니터에 보면은 후방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전방 쪽에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보면은 근데 현재 시야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요걸 보고서는 확인해서 기다리고 있고 뒤에 사람 통과시키고 앞에 전방에 든 차 하나 지나가고 이제 제가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 카메라가 없었으면은 저 들어오는 차 못 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떤 클락션이라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못 볼 거라는 예상을 못하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 모니터가 없었으면은 저는 저대로 작업을 했을 거고 물론 머리를 내놓든지 또는 화물차 기사분이 신호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 그랬을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다 보면서 하고 있어요 모니터로요 지금 시야는 다 가렸지만 모니터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저 앞에 차가 와도 저는 못 봅니다 원래 카메라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똑같은 경우를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지난번 두유 터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유 하차하면서 제가 루프캠을 설치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때 이제 예전에 사고 날 때랑은 틀리다는 얘기죠 하여간에 오늘 이 루프캠 덕분에 앞에 오는 차를 볼 수 있었고 후방 카메라 때문에 뒤에 사람 서 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두 개가 동시에 겹쳐버린 거죠 행인과 지나가는 차량 두 개를 같이 봤기 때문에 물론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그리고 루프캠은 제가 강추를 하도록 합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세 가지 자 이제 카메라 제거 했죠 작업 끝났고 다시 한 번 옮겨달라고 했고 한 번만 옮겨주고 요금 받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는 뭐 빨리하고 내리게 하고 오랜 경력자고 초보자고 다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